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8억 2,500만원, 대지권 17평형, 전염면적 26평형, 분염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3차 낙찰되었으나 프로가되어 재명이겠다는 사건으로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최재가는 6억 1,568만원입니다. 입찰보증은 6,157만원에 3차 입찰은 2차 입사는 10월 15일에 진행됩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갱매물건은 6호선 응암력 생활권으로 연흐초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연항입니다. 은평아파트 갱매로 진행중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매물은 111동 2층으로 대지권 16.9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염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9억 6,200만원이며 3차 낙찰되었으나 프로가되어 오는 이체 입사는 10월 15일에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6억 1,568만원을 제재가로 3차 입찰이 재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6,157만원이며 입찰 전 프로가 사회동원 추가 체크 후 입찰이 필요할 때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32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8억 2,500만원, 하위평가는 8억원, 상위평가는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1%에서 62%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관권의 낙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6개 동에 1,10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에서는 1.2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15층 중 2층 32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부사말수기준 권리는 2020년 4월 29일에 설정돼 마포중앙세마을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화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13억 8,565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관물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가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은평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트 1차 아파트 32평형은 최근 매매 내기를 살펴며 지난 2014년 6월에 5층이 7억 9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백련산 힐스테트 1차 아파트 32평형의 매물호가는 114동 서양 중간층이 8억 7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은평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2% 매각률 48%의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각 묶은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와 한국 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구를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권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라치판을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